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 달 정도 2023년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30회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의 토화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 X4는 예상대로 부산이 적고요 아주 크게 그 PT 보셨어요? 저는 국가에서 국가의 이름을 걸고 만든 프리젠테이션이 세민이한테 욕먹을 정도 수준인 건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국의 인식의 현주소를 여실하게 보여줬죠 특히 사우디 거하고 비교하면 역사, 문화, 정체성 하나도 안 담겨있고 그냥 강남스타일의 연예인 그렇습니다 너절함의 극을 보여주고 심각하게 깨졌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지금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선거법에 대한 의총이 지금 하루 미뤄져가지고 제가 뭔가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고요 이번 주에는 대신에 무슨 이유로 화내는지 알 수 없는 선생이 화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의 화는 늘 처음에는 알 수 없죠 듣고 나면 납득이 되죠 지난달에 갑자기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방송을 해야겠습니다 이러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화가 났으니 뭐 말려도 하겠구나 싶어서 하라고 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과 내일 들어봅시다 뉴스를 듣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전화영어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독일산 맥주홈으로 만든 데이기 라이트 맥주홈호 비오틴 인생은 한방 원강디지털 대학교 돌아온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25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겐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인생은 한방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체계적인 교과과정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하는 정규 수업과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심화학습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창업 및 취업까지 전통 시기 전문가를 향한 첫걸음은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2023년 12월 1일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액세스 FM의 겨울친구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입니다 인생은 한방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돌아왔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돌아온거죠 원서 접수 기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1일부터 24년 1월 12일까지 금요일이네요 마지막 날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충분히 생각해보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제가 2010년에 그랬습니다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음악을 계속 하긴 해야겠는데 이게 해서 무슨 재미가 있지 그 다음에 전직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쌓은 기술도 없는데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의 착각 중에 하나죠 그 고민을 그때만 하는 줄 알죠 그죠 영원히 하게 평생 하는 고민이잖아요 60대 청취자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은 끝나지 않거든요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고민거리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과 기초영양학 식품위생학을 기반으로 식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바비보약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살짝았네 아닙니다 그 외에 많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학문입니다 자연건강학 분야 국내 최고의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을 연계한 석사과정 석사과정은 웰빙문화대학원 자연건강학과까지 연계가 되고 있고요 보통 재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커리큘럼을 보니까 재료와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강한 식단 아무리 뒤져봐도 구력에서 단연 앞섭니다 약선음식이라고 찾아봐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성이 안 찬다 하시는 분들은 익산 본교와 서울에 직접 찾아가서 막 물어보세요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입학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익산 본교로 등교를 할 일은 없죠?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한 질문에도 막 싸들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환영합니다 과는 그렇습니다 뉴스라운드업 히스트리 인 더 메이킹 아마존이 미국 내 물류운송장에서 USP와 UPS요 UPS와 페덱스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운송업체가 되었습니다 SPC는 샤니 SCP는 헛소리 아마존은 작년에 미국에서 52억 개의 소포를 운송했고요 한 주에 1억 개씩인가 네 택배라는 뜻입니다 올해도 수수감사설 이전에 이미 52억 개를 운송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대륙의 이길 배송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예상 운송량이 59억 개라고 하더라고요 페덱스는 이미 예전에 제쳤고요 지금은 UPS와 비등비등한데 아마 올해 아마존이 UPS를 훨씬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소송에서 물류서비스 및 제3자 판매자에 대한 가격 책정 등 몇 가지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정권이 이어지고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지 만약에 트럼프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요즘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아마존을 견제하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달의 시론 우주의 원천에 해당하는 힘은 중력이라고 옛날 옛적의 학교에서 가르쳐줬습니다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을 뺀 모든 것은 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비유지만 요즘은 때로 자본이 가지는 중력이 너무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중력이 강한 공간에 있으면 약한 곳에 있던 사람보다 늦게 늦죠 우리가 인터스텔라에서 극단적인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죠 혹시 중력이 바뀌었나라는 잡생각을 제가 어느 새벽에 하다 말고 혹시 돈이 한 곳으로 몰리는 속도와 몰린 돈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세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적인 생각은 아니라고요 과학을 잘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한동안 그 방향성이 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자본은 퍼지지 않고요 늘 좀 더 뭉치고 커지고 밀도를 높입니다 이 중력에 의해서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거버넌스의 견제 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사가 만약에 10명밖에 없는 동네에 운수회사가 있으면 기사들이 승질내면 매일같이 야근을 시키거나 껌벌 수수료를 사장님이 함부로 뺏어갈 수 없겠죠 그치만 우체국 정도로 커지면 파업을 해도 못 들은 척하죠 쿠팡 정도로 커지면 물류센터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져도 언론을 움직이거나 큰 로펌을 쓰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가지는 중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대자본이 밀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의 안위를 헤쳐가면서 그 질량과 밀도를 더 높이는 건 아닐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러고 싶어하는 것 같고 국가마다 시장 1위에 올라선 온라인 쇼핑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통업계 1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통업계 떼돈을 벌게 해주다가 그 뒤에는 음식 배달, 여객 수송, 인간이 인간을 포함한 무언가를 옮겨야 하는 모든 일에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견제할 힘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한국도 쿠팡이 어느새 국내 2위의 유통회사가 됐습니다 1위가 CJ대한통운인데 턱밑까지 쫓아왔고 밑의 회사들은 점점 실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를 병들게 하는 속도는 기업의 비대해지는 속도와 비슷하고 백턱값도 얼추 닮은 것으로 보인다 이달의 그 알시 실온이었습니다 양안관계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푸젠성이 대만인과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에서 바다 건너가면 푸젠성입니다 거주 중면에서 발급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고요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자국민에게 해줄 것 같은 일을 해주죠 그렇죠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그리고 청년 무료 임대주택 등등의 서비스와 대만기업에게 푸젠 전통기업의 등록을 허용해줘요 신기하죠 거기도 역사상으로는 아니잖아요 다른 역사상으로도 푸젠 아니었잖아요 푸젠성 지역에서 넘어온 외성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어르신들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 집 아들딸한테 야 너 푸젠성과 사업해보라고 아버지 고향 저기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뭘 해준대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인 건축가와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등 대만 인력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푸젠성이 추진하고 있는 양안융합발전시범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양안융합발전시범구 사업 대만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는 일 그 시범지역이 푸젠성인거죠 공산당의 역점사업 이에 대만에 본토담당 기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없으면 안되죠 우리나라 통일부보다 훨씬 셉니다 그렇죠 본토담당 기구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대만을 통합하려 하는 통일전선의 술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스토리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만 관광 갔다와서 많이 사오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파는 왕왕 쌀과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왕왕식품유한공사라는 회사는 중국 수출로 아주 큰 돈을 벌고요 그 돈으로 대만의 언론사를 사드립니다 대만 회사라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왕왕 차이나 타임스 미디어 그룹은 대만의 친공산당 대표 언론이 됩니다 왕왕 그룹의 차이엔밍 회장은 대만의 로저 에일스로 불립니다 에일스는 폭스뉴스 설립자죠 중국 돈은 달아요 대만 사람에게 많으니까 보수적인 대만 시민들이 국민당을 지지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중국 돈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재미있는 게 중국에서는 과자 음료 호텔 부동산 같은 상업행위를 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tv 신문 잡지를 발행합니다 중국 돈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매체를 돌리면 중국이 돈을 더 주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매년 1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이 중국 정부에서 왕왕 그룹으로 들어온다는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10여 년 전쯤에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언론 독점 반대 운동이라고요 왕왕 없는 아름다운 세상쯤 되겠습니다 이에 대만 방통위가 2020년 왕왕 그룹의 케이블 채널에 대한 방송 면허 연장 불허 조치를 합니다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보도했기 때문에 언론단체들은 이거 언론 탄압 아니다 라는 입장문을 낼 지경이 됩니다 친중파에게 주어지는 거대한 보상의 현장을 목도한 대만 내의 언론인이나 기업인들은 제2의 왕왕 그룹이 되어보고 싶으니까 다시 한번 편향매체의 신화를 써보고 싶으니까 또 도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매체들의 물량 공세가 국민당의 지지세를 떠받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총통선거가 50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 후보 모두 5차 범위 내의 지지율입니다 30% 초반 20% 후반입니다 민진당과 국민당이 어떻게 대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많이 됐죠 민중당은 양한 통일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흡수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시각이죠 국민당하고 민중당의 선거 연합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의 방법 문제로 싸웠어요 김대중 김형사, 안철수 문재인처럼 그렇지만 실제로는 민중당 내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게 국민당의 친중 노선에 이용되는 거라는 반발이 꽤 큽니다 이것 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선거의 나머지 주인공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절반 정도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아까 설명드린 대만 내 친중 언론들의 보도 물량 공세가 다가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많아요 방금 에디터가 소개해드린 푸뎀성에 투자하면 세금이 대만보다 낮아요 같은 거감 말입니다 하지만 대만 사람들도 바보 아닙니다 홍콩에서 길거리에서 검은 옷도 못 입게 하던 시절의 보도를 불과 몇 년 전에 온 국민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문제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자 구도가 깨지면 민중당은 권력을 잃게 될 것이고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빠를 건데 그건 저도 예측이 불가능하네요 대선 앞두고 있고 이 정도 그림입니다 대만은요 또 하나의 선거 이야기 양경수 민지노총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지노총 위원장이 재선을 한 게 20년 만입니다 그 전에는 단병호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99년에요 양경수 위원장 당선자는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노동중심 진보연합정당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단일선거구로는 대통령선거와 지자체 장선거 몇 개 다음으로 가장 큰 선거 되겠습니다 하지만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연맹원 직접 선거를 시작한 게 8년쯤 밖에 안 됐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도 노총이 직접 선거를 도입한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웬일로 우리나라 민지노총이 좀 앞서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착이 아직 덜 된 겁니다 그래서 경향성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보수정부 하에서는 투표율이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닌가 제가 계속 지켜봤을 때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누가 나와도 열심히 싸운다 말고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단병호 전 의원 이후에 최초의 재선 위원장이 된 양경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진보당하고 개파적 뿌리가 같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후보 모두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물타는 메시지죠 이게 가장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개파 때문에 우리 지도부는 확장성을 줄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산별로조랑 연맹의 대의원들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2%가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7%가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합해서 48%였습니다 생각해보면 48%밖에 안 나온 거죠 하지만 진보정당들 입장에서는 48%씩이나 아직 나와주는 거죠 현재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주노총을 상석 어딘가에 넣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내년 대선에 이런 변수가 있고요 민주노총과 관련된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본 게 NB 때였나요? 진보전당 연합이 또 다시 오랜만에 나오려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일단 정의당의 새로 생겨난 전통과 조금 무관한 양쪽 극단이 지금 한쪽은 이미 튀어나가서 국참단계라고 흔히 불리는 3인당이 됐습니다 창당을 이제 창준위가 움직이고 있죠 청호선 대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제3의 권력 사실상 분당수순으로 들어간 건 3인당보다 빨랐는데 탈당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탈당을 하면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의석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정의당의 당적을 둔 채로 이준석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날리는 아주 기괴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세력은 정의당이 붙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이나 진보당이나 민중당에게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갈라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조금 치열할 구도가 예상이 되어서 사표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또 소수정당들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는 저희가 아직 결과를 모르는 민주당 의총에서 많이 결정됩니다 미래는요 상관없는 거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이 노래 맞죠? 몰라요 희재 나를 걱정했었나요 희재 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 전 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디어워치가 졌다? 네 태블릿 PC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와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거든요 거기서 진 거예요 졌으니까 소송비용은 미디어워치가 모두 부담합니다 하나도 알 수 있죠 2억씩이나 쓸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합의를 보지 않았고 철회하지 않았다 의지를 가지고 이 소송에 임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그렇죠 소송비용이 2억은 아니고요 다 합하면 미디어워치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했다 앞서 2018년 변희재 대표는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아서요 수감되었고요 수감 1년 만에 보석석방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변희재 씨가 심경의 변화를 슬슬 일으키기 시작했던 때라고 봅니다 자 진영 매체에 대한 흐름의 이야기 헬마우스콘에서 설명해드린 그대로입니다 변희재 씨는요 박근혜 탄핵정국에 보여준 자기의 정치적 선택을 무르거나 되돌릴 생각이 없어요 맞아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행여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다른 진영에서 방송을 요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행여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억울함 앞에서 대의를 택할 생각도 없어요 정치의 장에서는 특정 개인들은요 뭐 저를 포함해서 쓰임이 있으니 쓰이고 쓰임을 다하면 물러나게 됩니다 진영 매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희재 씨 열심히 쓰시는 분들 그리고 변희재 씨 본인 자신의 쓰임이 다 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셨으면 생각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변희재 씨 우리 청취자도 잘 안 들어와 보는 XSFM 유튜브에 들어와서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 아저씨 일은 댓글 달아달라는 부탁도 안 드리는데 다만 프로듀서는 저니까요 다음에는 임경빈 말고 저한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빈도 안 봐 우리 댓글 안 보셔 또 하나의 미디어 이야기 을지재단이 연합뉴스TV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게 되면서 연합뉴스의 민영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연합뉴스TV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방통위의 마지막 관문 이동관문 이동관 위원장이 승인을 하면 을지재단이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관문을 민영화 쪽으로 이동시켜주었어요 네 이에 연합뉴스는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연일 을지재단에 대한 비판 뉴스를 내고 있고요 이런 비슷한 일을 서울신문에서도 봤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을지재단에서는 반박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의 대립을 일고 있습니다 대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스스로가 지면을 사유화했다는 비판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언론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너무 적다 그죠 연합뉴스가 자체 비판 기사를 내고 있는데 네 어쩜 다른 언론에서 하나도 안 나오냐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거지 같은 일이 자꾸 무감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폭 논란 한 번 나오면 온 나라가 다 뒤집어졌지만 이동관은 방송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공영방송과 공영매체의 민영화를 이명박 때 겪고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파업했단 말이에요 물론 연합뉴스는 당시에 파업했을 때 이거 분위기에 묻어가려는 어용파업이라는 의심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아무튼 다들 파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조용하죠 웃깁니다 같은 데를 두 번 때리면 얼얼해서 안 아픈가 봐요 네 지난번에 호방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할 때도 서울신문에서 그때 뭐라 그랬더라 우리의 사주가 될 사람들을 우리가 검증하겠다라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호방건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아예 시리즈로 내놨었는데 인수가 된 이후에 그 기사가 삭제가 되었죠 네 사회의 룰에서 어긋나는 건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이 언론이기 때문에 확성기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 사정을 말하는 게 반칙이다라는 지적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기 자신도 사회의 일부인데 음 그쵸 그리고 읽는 사람들도 그 이해를 바탕에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신들이 무너지는 게 공공성이 헤쳐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제일 이상한 건 이 바닥에서 열렬히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일을 잘 알아보지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음 언론인이나 정치인 상당수가 조국 윤미향 수사 판결 내용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제가 백명 천명에게 확인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경제지와 통신사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취재를 하고 나서도 노조가 뭘 요구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귀등으로 들었다고 하죠 남들 억울한 일 귀등으로 듣고서 아무렇게나 기사 쓰던 친구들이 지금은 언론의 보도 원칙을 귀등으로 듣고 자기들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안한데 고소합니다 민영 자본이 들어와서 자기들 인사 발령이 어떻게 날지 인력을 얼마나 축소할지 듣고 칼날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제서야 인생이 실전이라는 느낌이 온 연합뉴스의 기자들 솔직히 고소합니다 문제는 이 멍청이들을 돕는 것이 공익을 위해 올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통신사를 민영회사가 가져버리게 한 다음에 지금의 연합뉴스를 또 다른 뉴스원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국영통신사를 새로 만드는 게 답일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연합뉴스가 전세계에 가진 인프라도 너무 많습니다 이 회사는 멍청이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이런 걸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올해 말이나 다음 시간이 되어서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운드업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한 식탁이 주는 놀라움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전통 식이전문가를 육성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늦지 않음을 확인하세요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뭐야! 아니 그건 머리에 저...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단타에 팔고 빠지는 제조업을 하고 싶은 제조업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단타에 흥행하고 빠지는 캠페인을 하고 싶은 시민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 가고 싶은, 오래 기억에 남고 싶은 광고는 XSFM에다 하십시오 출퇴근길 XSFM의 방송을 듣고 불프에는 XSFM에서 노트북과 물건을 사게 되는 10년간 XSFM과 함께 광고하는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잘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많은 광고제의 물건을 광고를 하고 함께 공생하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가진 뛰어난 제품과 아이템을 XSFM에 광고하세요 XSFM25 골뱅이 gmail.com으로 광고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메일을 보내주시면 잘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답장이 약간 기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답장이 약간 기계적으로 가고 두 번째 답장부터 약간 디테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다이얼로그부터 아주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답장이 좀 기계적으로 가는 이유는 소위 찔러보는 메일이 많아서 그렇죠 맞아요 저희들도 늘 속고만 살 수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아주 디테일하게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리니까 한 번 더 메일을 보내주시고 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사업과 프로젝트에 나는 한동안 커리어를 걸었다 응 라고 생각하십니다 XSFM이 가장 적절한 파트너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혹은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들 참고를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진상입니다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멀리서 왔습니다 얼마 멀리 않냐면 40분 치각했습니다 넥타이핑이라는 것은 원래 과거에는 자본가의 상징이었죠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자들은 넥타이핑 같은 걸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네 지금은 공연기획자의 상징입니다 망치 모양의 넥타이핑이네요 곡괭이 모양의 네 네 프로레타리아의 상징이 뒤섞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그 넥타이핑이 미키마우스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네 미키마우스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키마우스 주제에 배구를 하고 있어요 음 야구도 있고 그래요 이게 웬 개그마나 보기 좋은 날이에요 제가 좀 늦게 왔더니 뭔가 지금 유승균 PD님은 눈이 약간 반쯤 감겨졌어요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첫눈 내리고 있습니다 2023년의 첫눈을 XSFM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눈은 옛날에 왔었대요 몇 주 전에 저도 못 봤는데 왔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는 건 이게 첫눈이에요 아 그렇죠 내가 봐야 첫눈이지 그렇죠 맞아요 한강가회는 이번 주에 첫눈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말이죠 네 그때 시행했던 대표적인 국가 방역 시스템이 격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락다운은 안 했고요 네 입국할 때 격리를 하고 다시 또 출국하면 그쪽 나라에 가서 또 격리하고 맞아요 그래서 팬데믹 중에 한국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럼요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꽤 많이 깨지잖아요 나성이는 제가 알기로 인생의 60일을 격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올해 초에 국가 방역을 크게 완화했죠 그러면서 이제 몇 년 동안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 한국에 많이들 들어오시고 그랬습니다 못 나간 분들도 우르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항 저도 뭐 이제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이제 올 초에 많이들 한국에 돌아와서 아 그렇죠 네 올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 몇 년 만에 귀국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절이 있다고 그 몇 년 사이에 한국이 되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대통령이요 아 그렇지 대통령도 다 달라지고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네 그걸 갑자기 겪으면서 되게 이제 어안이 벙벙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하철 광고가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는 정말 아 10년 사이 너무 많이 변했죠 네 제가 올봄에 이제 그 도쿄에 놀러 갔을 때 그때 느낀 게 왜 일본은 참 많은 게 안 변하잖아요 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이거 되게 오랫동안 안 변했겠구나 싶은 게 지하철 광고였어요 네 여전히 붙이는 광고가 다닥다닥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 좀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그 사이에 아 그렇죠 한국은 우리도 붙이는 광고가 아직 많이 있긴 합니다만 지하철 광고라는 게 또 원래부터 많긴 했었고 근데 이제 초대형 LED 전광판에 광고를 싣잖아요 이제는 모니터에 붙입니다 광고를 네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그 옆에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고 미디어 포커스요 네 뭐 그런 게 이제 그 전광판이 승강장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무조건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우리 세대 마음속 한구석에는 항상 블레이드 러너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뭐 그런 광고들 막 나오고 네 그런 광고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죠 사이버펑크 2077 그렇죠 아 걔 중에는 그 광고가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동영상이라서 맞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제품 광고나 기업 홍보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누구누구 생일 축하해 그런 광고가 되게 많아요 별처럼 빛나는 너의 생일을 축하해 아무 문제없이 사는 머글들이 봤을 때는 네 야 참 돈도 많구나 그건 맞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인가?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 생일 광고를 그렇게 세워줍니다 아니 저기 합정하고 홍대 입구역의 거의 하이라이트죠 외국 팬들이 공항철도 타고 처음 내리는 역이기도 하고 합정에 있는 냄새나폴리스인가? 거기에 네 그렇죠 네 네 거기가 이제 아이돌 숙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 지하철역에도 아이돌 광고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저는 거기도 그렇고 이제 성수, 서울수 뭐 그쪽에도 많이 묻습니다 서면이랑 압구정에서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예전에는 그 뭐 이제 생일 축하해 광고 그러면은 이제 그 붙어있는 사람이 웬만하면 아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슬슬 모릅니다 다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이명웅 본 반갑습니다 그나마 알아서 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져서 그 팬들도 이제 그 덕질하시는 그게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예전만 해도 유명하다는 증거였는데 요즘은 그 지하철 생일 광고가 유명해지려는 노력의 일환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노원구에 사는 26세 김성식씨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뭐 실제로 보면 뭐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아 강아지 광고 있어요 강아지 광고? 키우는 강아지 생일 광고 우와 그건 진짜 돈 많아서 하는 거구나 네 네 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되게 붐비입니다 그럼요 안 그래도 붐비는데 광고까지 크고 많고 현란해요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매일매일마다 이정재씨로 봤을 텐데 이정재씨와 이정재씨가 이제 막 기둥에도 붙어있지 저는 부산 아니고 서울에서도 매일 왔어요 그리고 부산항 대교 앞에서 서 있는 거대한 거인 백인 두 사람 광고 그거 진짜 죽어라 보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별로 못 봤습니다 네 정말 추접한 디자인이었어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아 뭐 부산 지하철에서 보면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그거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나오고 그러는데 김해공항 내리자마자도 나오고 부산에 유치해 네 근데 서울은 이제 이정재씨가 아닐 뿐이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뇌당하듯이 계속 나와요 뭔가가 부산이지 레디면 없었다 뿐이지 여기 있으면 이제 이정재씨랑 비슷한 빈드로 조정훈 의원을 볼 수 있어요 마포에서는 마포의 이정재 아니 그 현수막 진짜 이상하더라 그죠 제가 본 현수막 중에서 정당 이름이 가장 작아요 네 현수막 밑에 현수막 신고번호 적혀있잖아요 그 포토랑 똑같이 정당 이름이 적혀있고 시대전환이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은 저 끝에 조그맣게 있고 그라데이션으로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플래카드인데 그 A4용지의 10포인트 글자로 정당 벽을 넣은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하던 얘기는 지하철에 광고가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귀국하신 분들은 그런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다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게 한동안 LED나 역사 내에 커다란 광고판 같은걸 많이 개발해내지 못했을 때 이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가 아직 합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서울로 이야기를 하면 광고 수주가 적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지하철 전동차 내의 광고가 가독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광고를 많이 안 넣기 시작했어요 광고회사는 보통 민영회사들이 경쟁해가지고 입찰단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봤을 때 이제 전동차 내의 광고가 시원치 않으니까 광고 수주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사들의 광고 수입도 많이 줄어들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획기적으로 해결해냈죠 지하철 온 지하철 역사 내를 광고로 뒤덮으면서 그거를 이제 오랜만에 귀국한 양반들이 다 그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되게 보기 힘든 이질적인 풍경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국에 있었으니까 잘은 못 느끼지만 그리고 또 다들 얘기하는 게 역시 지하철 얘기인데 지하철역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게 몇 년 만에 보면 특히나 10년대에 들어서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늘어난 서울 지하철 여기저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노선을 계속 늘리고요 우리 얼마나 옛날 사람입니까 제 대학교 동기들은 자기가 타는 호선의 지하철역을 다 외웠어요 그 게임 술자리 게임 있었어요 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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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때는 9호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때도 없었어요 저때는 5678호선도 없었어요 3호선만 외워도 생각해보면 3호선이 9파발을 시작해서 양재에서 끝났다는 시대란 말입니다 9파발이 양재에서 끝났어요? 인산선도 아직 시작 안 됐고 그 밑으로 내려온 뭐지? 저 그것도 몰라요 강남에도 아직 다 안 놓여졌을 때였어요 저 대학 들어갈 때는 그래서 외우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지금은 슬슬 간산이나 도쿄 지하철만큼 복잡해져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지하철역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역 이름들도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역 이름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지하철 논현역이 이제 논현 땡남안과역 아 그래요? 네 설릉역은 설릉 땡땡온 저축은행역 그렇구나 이게 그 지하철역 이름을 팔아서 생긴 일인데요 맞아요 네이밍 스폰서죠 우리도 삽시다 어디다가 마포XXPM역 그러면 나는 사실 돈이 많아서 하는 거면 광고효과를 노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름 그렇게 평범하게 안 짓지 홍성갑역 아 그건 성갑역이 돈 좀 내야지 그건 마치 김유정역처럼 그건 매기는 거잖아요 저희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냥 홍성갑역을 만들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딱 두 단계만 남았어요 돈이 모이는 것과 성갑이의 허락 그렇죠 둘 중에 무엇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한국을 떠나있던 분들한테는 놀라운 얘기죠 뉴스를 검색하면 이제 부실대출 손실이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돈 빌려줘서 금감원 징계를 받았다 그렇죠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은행이 역이름이 돼 있어요 부실대출 역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구 지하철은 좀 더 이상합니다 서울은 그래도 부영명을 이제 과로 안에 넣잖아요 이렇게 설릉하고 과로 치고 이렇게 넣는다고 맞아요 맞아요 대구 지하철은 하양대 구가톨릭대역 하양대구가톨릭대역 하양대라는 대학이 아니에요 화이트 유니버시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짧게는 하양대구대역이라고 읽어요 나는 구가톨릭대역이 가톨릭대가 하양대가 된 줄 알았어요 신성은 하야니까 하양대는 왠지 앙대와 비슷한 느낌의 품 그리고 부호경 일대 호산대역 부호경 일대 호산대역 부호경 일대 호산대역 띄어쓰기가 없어요 이 명칭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같은 거잖아요 보통 붙였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은 다른 건 안 붙였는데 지하철역명은 무조건 붙였어요 이렇다더라고 근데 이게 지하철역의 풀네임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개통이 안 됐잖아요 이 분홍색 선이 대구가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이상해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명칭을 공모할 때 의견이 안 좁혀져서 다 넣어둬야 해요 그렇죠 학교들이 싸우고 난리 쳐가지고 되게 민주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역 주변에 병원이나 은행 대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행이지 주변에 이름 이상한 아파트라도 있었을 봐요 그러니까 그 안산 한양대 에리카역 같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지하철역 이름이 울산 블루마시티 서희 스타힐스 블루원 아파트 입구역이나 동탄시 범다은마을 월드 메르디 앙반도 유보라 아파트 입구역이 될 뻔했다고 근데 제가 동탄시범 다은마을 월드 메르디 앙반도 유보라 아파트 입구역은 모르겠는데 울산 블루마시티 서희 스타힐스 블루원 아파트는 역 바로 앞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 이름이 아닙니다 거기 위험하네 그 역이 근데 그게 정말 역세권 아파트면 이름 그렇게 짓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 울산에 있는 그 역이 좀 위험하겠다 이 아파트가 돈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해요 가능해요 집값 올리겠다고 입주민들이 돈 모아서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하철역에 크고 현란한 광고가 엄청 들어가고 그리고 급기야는 지하철역 이름까지 팔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이상하냐 첫째로 지하철은 공유제니까 그런 거고요 둘째로 다른 나라는 안 그러니까 그렇고요 지하철 광고를 하긴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하철역 이름들을 의미 있는 이름으로 고정해놓고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요런 문제가 있어요 원래부터 배중교통시설은 광고를 팔았어요 네 근데 광고를 팔면 이제 요렇게 봐야죠 일단은 승객들이 내는 돈으로 얻어가는 수익이 있고 네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돈이 있고 네 그 선에서 지하철과 버스는 운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 수익이 나면 그건 부수입이죠 네 관리비를 통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더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 돈은 회사 돈으로 그냥 끝나고 수익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수익이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가 돈을 덜 쓰고 지자체가 돈을 덜 쓰니까 네 요건 조금 다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공공제라고만 볼 수 없는 프로스포츠 같은 거가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 21세기에 민속사를 볼 수 있는데 상업과 연결시킨 예를 들어 유럽 축구를 보죠 네 그러면 유니폼이 무슨 팀인지 리그를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광고판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완전히 근데 미국은 팀 이름밖에 안 보여요 유니폼에 유니폼에 광고를 넣는 걸 불칙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개냐 음 요즘 들어 도입하자고 애를 써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슴팍에 조그맣게 덜기 시작했어요 끝머리에 네 근데 대신에 미국은 구장 이름을 기업에 넘겨주는 건 겁나 쉽게 잘해요 유소 깊은 구장이어도 크립토 닷컴 아레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럽은 이거 올드 트래포드야 그럼 이름은 안 팔아요 아 그렇죠 이름은 안 팔죠 대신 뭔가를 팔긴 팔아요 그리고 그 경향성은 점점 커져요 자꾸 어떤 유소 깊은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팔아요 한국은 빠르게 그러고 있어요 지하철을 보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팔 수 있는 것과 팔면 안 되는 것 혹은 파는 것이 뭔가 불칙하게 보이는 것 그런 그 사이에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점점 뒤를 밀려요 네 계속해서 막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제가 공유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제 라틴어로 보나코무니타스라고 하는데 보나코무니타스 네 공유제는 우리가 소유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 전체의 집단적인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공유제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보면 이제 물, 공기, 바다, 자연환경, 평화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지식 지식은 누군가가 독점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요즘은 재산권을 인정합니다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든가 위대한 예술작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공유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작품도 누군가가 소유할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누리는 거 사용에 관한 권한은 모두에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걸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득이 되는 정신적인 자산 같은 건 인류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민들의 시민으로서의 보편적인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제공되는 일종의 공공서비스 그런 거 떠올라요 옛날 그리스와 로마를 보면 화장실이 개방형이잖아요 문이 아예 없고 밑에 물이 흐르고 그냥 다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네 담소 나누면서 권리를 보면서 담소를 하죠 그래서 동네 강아지처럼 후각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눈을 감고 있어도 이 새끼군 하고 알 수 있는 공유제 화장실이 그런 공유제 서비스가 지금 오늘날에는 관공서나 구경회사가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사용 권한은 우리가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라든가 전기, 의료, 복지, 사회보장, 교통, 박물관, 사법행정 같은 것들이 공유제에 속합니다 그럼요 공유제는 소유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국공립기관이나 구경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데 아무튼 내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누구 이름이 써있긴 써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사용 권한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사용권이 시민의 삶에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느니 하면 우리 다 같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직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뜯어가고만 있어요 그래도 다 같이 걱정을 하는 게 우리 삶에 아주 보편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요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와 전기를 민간이 소유하고 민간이 서비스할 수도 있지만 상하수도와 전기가 없으면 나 혼자만 불편을 겪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어느 한 동네에 한 달 동안 수도 공급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겠죠 군대에 있을 때 종종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싸게 된다고 그럼 그리스 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막 길에 막 쌓이겠죠 아 그리스에서는 그걸 처리할 하수도가 따로 있었는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한 달 동안 그게 막 잔뜩 쌓이면 동네에서 이름난 부자가 있어요 그 이름난 부자가 건물을 막 며칠씩 갖고 있고 막 걔네 집만 물이 나오고 그런 부자가 있어 근데 그 부자도 망합니다 그렇죠 온 동네에 다 쌓여있잖아요 이게 제가 맨날 말하는 거예요 공공 인프라에 투자를 등한 시에서 막 도로가 자갈밭이 됐어요 그러면 부자가 롤스로이스 사도 그 차도 폐차예요 금방 그렇죠 뭐 그냥 인생이 그래요 이 경우도 이제 막 온 동네에 막 은가가 있고 그러면 건물 가격이 다 싹 떨어지고 막 아무도 안 오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은가마을로 불리게 돼요 이런 것이 공유제입니다 모두의 필요에 의해서 누구 일부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요즘 전기미영화 시범사업이라고 사실상 하고 있는 일부 혁신도시들을 보면 전기 자주 끊긴다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막 아무리 비싼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픽카드 좋은 거 끼워가지고 게임을 돌려도 갑자기 전기 뚝 끊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내고 비대 설치했는데 비대가 안 돼요 그럼 계속 더럽게 살게 될 거예요 그만큼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것이 공유제입니다 우리 집에 물이 나오게 하는 시스템에 물론 감사합니다만 그건 개개인의 편의만을 위해 설치한 것만이 아니고 그게 없으면 우리 사회가 이 문명 전체가 다 같이 안 돌아가게 돼요 그렇습니다 공유제의 특징은 교통 그러니까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도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커뮤니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가 돼요 다 연결이 안 돼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학교는 비대면 수업을 하고 회사나 공장이 문을 닫기도 하고 상업시설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운영했던 시설이 있잖아요 필수 필수 시설들 일단 병원이 그렇고 소방서 관공서 그렇죠 그리고 물론 지하철도 운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가비가 맨날 늦어요 그럼 제가 승질낼 거예요 제가 승질내는 근거에는 이게 있어요 지하철은 지켜준다 약속시간 어김없이 지하철은 잘 다니는데 네가 늦었으니까 니 탓 이라고 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경희중앙선이 성가비네 집에서 얼마나 자주 안 오는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자꾸 틀리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를 못 내요 공공재가 잘 못 돌아가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팬데믹 기간에 운영을 했었던 게 왜 그랬느냐 하면 지하철이 멈추면 도시가 전부 마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다 마비가 돼요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일인데 지하철이 안 간다 그럼 훈련을 못 가겠죠? 그럼요 그럼 김정은이 쳐들어온다고? 아니 바로 얼마 전에 시민들이 느꼈죠 지하철 때문에 큰일이 대란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죽결심판에 넘어가게 돼요 예비군을 못 갔으니까 아주 큰 위기가 닥쳐요 우린 그런 상황을 눈뜨고 볼 수는 없으니까 각자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갈 텐데 그럼 차를 어디다 세워둬야 되잖아요 예비군 훈련장에 주차하겠죠 그럼 훈련을 못 하겠지 그럼 김정은이 쳐들어온다고 아주 큰 위기가 닥쳐요 김정은은 공공재해 위기를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붕괴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지하철은 언제 멈추지? 그리고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이 항상 제일 많이 붐빕니다 지하철이 멈춰봐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들이 있고 사회적인 생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일을 안 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나라 전체가 생산을 안 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그럼요 그럼 나라가 망해요 그럼요 그럼 김정은이 쳐들어온다고 왜냐하면 국방비가 줄었거든요 우리가 생산을 못해서 커다란 위기가 닥칩니다 이 갓난 새끼들 지하철 언제 멈추냐 그러니까 누군가 연필 만드는 사람이 연필을 만들어서 돈 받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연필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이 사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일하고 일당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불결한 걸 정화해서 전염병이 안 생기게 막아주고 그렇잖아요 비수노동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다 사회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바로 지하철인 겁니다 그러네요 아직까지 한국의 도시 중에는 인구 20만이 넘어도 지하철이 없는 곳들이 꽤 있는데 그게 대도시로 모든 것이 많이들 몰리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그 도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과 위상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빨리 가고 많은 사람을 실어주고 싸게 실어줄 수 있거든요 이건 절대로 공공의 선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공공의 영역에서 벗어난 다음에 막 가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면 김정은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큰일 나 홍콩의 지리를 보면서 느낀 건데 대전이 이 문제를 고민을 해요 트램을 놓느냐 마느냐 근데 이 트램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을 상당수의 도시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트램은 이제 출퇴근 수단으로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일단 노선의 이동성이 부족한데 지하철보다 빠르지도 않고 지하철만큼 많은 사람을 싣지도 못해요 트램은 느리죠 노면 전차 노면을 가기 때문에 누구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 한 량이 실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이 차를 놓칠 가능성은 언제나 너무 높아요 많이 쓰고자 하면 그래서 지하철에 늘 밀려요 그리고 도로 한 선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다른 차도 막혀요 트램도 막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하철의 역할이 대도시에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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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없으면 도시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자꾸만 필수 인력 시설을 줄이고 있으니 지하철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네 자꾸 이러면 김정은이 쳐들어 온다는 걸 보여주십시다 저희는 광고를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XSFM 하이파이 섹션 오랜만에 엄마 보고 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11월 12월에 이상평론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치적인 일로 분노를 자주 안 하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 일단 1번 지하철역의 이름이 너무 길어졌다 길어졌어요 아, 이게 제가 분노한 게 아니고 사람이 소쪽기도 하지 제가 분노한 게 아니고 아, 이걸 오랜만에 이런 풍경을 보신 분들이 다들 나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전달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하철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이 없는 생산 거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회사가 아침에 출근차를 보내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네 사원들이 다들 그거 타고 출근을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는 그 역할을 지하철이 대신 해줍니다 그럼 이거는 지하철 이용자의 이득이 아니라 회사의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회사가 지하철로 인해 출근차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출퇴근 차량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주차장 늘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이득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지하철이 당연히 아직 없는 혁신도시 이런 데에 공무원들 통근버스 차량 있어요 있습니다 김용환 충북지사가 얼마 전에 그거 줄인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역정을 내고 블라인드에 말저 말 뒷단 까놓고 이랬던 없으면 어떻게 가라고 그건 충북도청이 필 추가로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물류센터로 출근하는 경우는 물류센터는 보통 외진 곳에 부동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100%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죠 제가 2001년에 PC방 알바를 다닙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의 생산성을 내는데 국가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국가한테도 도움을 주니까 어린 놈이 알바해서 세금 더 내거든 그럼 그것만큼 이득을 봤으니까 그만큼 회사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겠죠 그렇죠 세금을 밀리지 않고 잘 낸다든지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다시 지하철을 운영하지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재원에 의해 굴러가야 합니다 근데 우린 지하철을 탈 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돈을 냅니다 전 세계 모든 지하철 중에서 운임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 지하철입니다 운임 회수율이 높다는 말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체 예산 중에서 지하철 이용자들이 찍고 들어가서 받은 이용요금 운임 운임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다들 지적 안 하는 건데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도시철도가 엄청나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 요금이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습니다 싸요 싼데도 불구하고 운임이 운영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중간에 거덜레 먹는 놈들이 없다는 뜻이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 운영을 아주 잘한다는 뜻입니다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게 서울 지하철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하철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다 운임 회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운임 회수율이 높아서 운임의 예산 비율이 높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재원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단순히 돈을 벌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들은 다 사회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 남들에게 보탬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탬을 주기 위해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돈까지 내고 타는 거야 우리는 맞아요 이건 말하자면 우리는 한국의 지하철 이용자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시민된 의무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 운임 회수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무를 다 했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런데도 부족해서 광고를 때려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에 광고를 마구마구 찍어내고 지하철역 이름을 돈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설명은 항상 이렇습니다 뭡니까 적자를 내고 있다 운영 손실이 지하철 매년 얼마씩 나고 있다 나고 있다 이 설명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야 두 가지 면에서 이상하죠 하나는 적자가 나고 있다 적자가 난다 그 주요 원인이 뭘까요 뭘까요 정부와 지자체가 손실을 보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정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도 미녀화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적자는 공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래도 공사가 잘못됐고 공사는 방만 경연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분이나 친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국가는 이걸 운영할 충분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하철이 없으면 김정은 쳐들어와 왜냐하면 김정은이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위기가 닥쳐요 그런 지하철에 손실이 나는 것을 정부와 지자체가 놔두고 있다 김정은이 쳐들어오라고 지금 노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노재는 댄서 이름이죠 어디에 큰 수해가 나거나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다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막 무너져 사람이 막 죽어 이름을 노재라고 그런데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사회를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지역공동체를 운영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책물을 정부와 지자체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큰일 나 이혼이 속출해요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요금을 더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올라왔는데 내년에 또 오르죠? 또 오릅니다 우리는 시민의 의무를 이미 최대한으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보다 더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이상한 논리구조인 거죠 생각해보면 지하철이 적자다 그럼 어르신들이 혀를 끌끌 차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기본요금을 5천원으로 인상하겠다 그럼 적자가 날리가 없죠 근데 그것도 또 혀를 끌끌 차요 그 두 개가 연결을 못 시켜요 그냥 내 요금은 내려야 되고 지하철은 이상하게도 적자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돈을 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적자란 말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 같은 걸 악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오늘 선생이 한 이야기에 따르면 주민센터에서 등본 띄는데 얼마 받죠? 900원인가 받나요? 900원이나 받아요? 옛날에 400원 200원? 900원? 하여튼 몇백원이에요 몇백원 넘진 않아요 적자죠 그럼요 주민센터가 적자죠 적자죠 네네 주민센터의 적자를 그러니까 9만원 받아야 돼요 그럼요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못해도 한 3만원 정도는 받아야죠 우리가 소송을 걸면 인지대를 빼고서는 법원에 가는데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소송을 낼 때마다 법원에 5천만원씩 받아야 돼요 아니 판사들은 법원이 5천만원씩 받아야 돼요 월급은 판사 월급은 어떻게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줘야지 적자 눈덩이 어디가? 법원이 적자 눈덩이 검찰이 다 민영화 시켜야죠 이런 방식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되돌려주십시오 이게 다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있어서 사회가 굴러가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 잘 굴러가라고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주민센터랑 지하철 중에 뭐가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요 끝낼 건데 더 할 말 있어요? 이 얘기를 내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 말은 내가 해도 됐어요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0회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아 맞다 이야기를 내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얘기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해보려고요 분분히 하려고 아이 XSA Playmium I B W K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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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